신경왕 지금 본인의 날은 반바닥에 오신 모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신경왕 안녕하세요 신경왕입니다 축하 한 명씩 계속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만서 너무 힘이 많은 채비로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을 지원하고 싶은 영웅입니다. 지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보고 싶었어요. 시그니터 최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워주셔서 반갑습니다. 시그니터 모임입니다. 이렇게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화가 판바닥에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어때요? 저희 노래 괜찮았나요? 다행이다. 첫 버전 여러분들께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서 저희의 최근에 활동했던 안녕 인사해 라는 곡인데요. 플레이리스트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대박 네 궁금 플레이리스트에 담아서 다시 짜증을 들어주세요. 알겠죠? 네 알아요 아 그리고 제 동생이 지금 군대에 있거든요. 지금 15산대에 있는데 아 여러분도 그러니까 뭔가 제 동생 같아가지고 아 지금 학교 많이 내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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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홈척 아 제가 그리고 연락을 받았는데 오늘 사실 2층에 제 친구가 있거든요. 제 친구가 부끄러워졌는데 안녕 친구야 잘 보고 있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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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아 근데 뒤에도 남은 무대가 있으니까 지금에도 재미잘있게 많이 즐겨주세요. 아 우희씨 부럽다고 하니까 우선 친구가 되어주세요. 어? 그럴까요? 네 우선은 저랑 친구할까요? 네 네 아 괜찮아요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은 또 저희 인연인데 제 이름이 뭐라고 했죠 아빠? 저는 채솔이라고 하는데요.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쏘리 쏘리라는 곡이에요. 네 음어법이 있죠? 네 한번 알려드려볼까요? 맞아요. 음어법은 바로 쏘쏘오리 하면 돼요. 여러분이 같이 쏘리를 외쳐주시면 돼요. 맞아요. 손을 만약에 저희가 만약에 앞머리를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쏘리를 외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하하하하 그래도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일단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I'm sorry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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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죠. 맞아요. 그럼 한번 실전으로 해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울 거예요. 하나 셋 넷 넷 I'm sorry I'm sorry I'm sorry 맞아요. 와 너무 잘한다. 최고 최고 이들버풀 이 책 여러분들도 잘해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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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찾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바로 다음 곡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